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오토컴플리트의 디스플레이 모드 싱크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편집 모드에서도 밸류 및 레이블 값을 디스플레이 모드의 속성값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을 정의하고, 구분자를 사용할 경우 딜리미터 속성도 정의합니다. 서치 타겟이 보스인 경우에만 디스플레이 모드 싱크 속성이 동작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토컴플리트가 두 개 있습니다. 오토컴플리트 1입니다. 오토컴플리트 2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오토컴플리트 모두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이 밸류될 림 레이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딜리미터 속성도 두 오토컴플리트 모두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치 타겟 속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오토컴플리트 모두 서치 타겟 속성 값은 보스입니다. 두 번째 오토컴플리트의 디스플레이 모드 싱크 속성 값을 트로이고, 첫 번째는 펄스입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싱크 속성 값이 펄스인 경우에는 편집 모드에서 레이블 값만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싱크 속성 값이 트로인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모드 속성 설정에 따라 밸류와 레이블 값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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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